좋아 가자 얘들아 지금 먹고싶은거 제일 제일 먹고싶은거 뭐야 지금 여기서 꼴등하면은 치킨속에 하자 수고비협 얘들아? 원래 저렇게 말한사람이 하더라고 팀킬고? 얘들아? 셋이 팀킬고 얘들아? 아아 얘들아 꼴등한 사람이 치킨속에 하자 수고비협 아아 하자 수고비협 안한다고 하면은 치우자는거 아니야 팀킬하자 일단 아 얘들아 어? 함 하자 수고비협 어? 수고비협은 왜 묻히는거 아니야? 토 당지말라고 아니 치킨 치킨 이거 치킨 치킨 치킨물이 뭐 따로 말하는거야? 아니 치킨 몰라 꼴등 꼴등 치킨 광석이 옆에있어 찌다 찌다 아씨 뭐야 이거 내 옆에 권총 그렇지 아 왜게 끊기지? 잡아 잡았쓰 잡았어요 한 명 아 쥐쥐 죽었네 아아 쥐치킨사 치킨 쥐킨 아 아 뭐야 하지만 부하의 죽음은 상관에 잘못 상관은 뭐덕 상관이라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칫 가방은 너무 많은데 총이 없네 아아 U.M.P 광세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요? 홀랭 본랭 울어도 돼, 니꺼는 없거든 허 광성아, 싸물어도 돼 뺏을꺼 그거거든 그거는 내꺼거든 진수, 맨날 진수 잘때마다 산 진수, 무호흡장 오, 3렙 가봐 이걸 먹으려고 가방이 이렇게 안 나왔구만 어, 저거 뭐야, 오토바이 있으면은 어쩔래? 두 명 가고 빨리 내려다 죽고 다시 돌아와 배달해 배달해 진수 운전하면 다 죽어 근데 오토바이 없으니까 괜찮아 야 오토바이 있어? 아니 없어 뭐야 그래서 오토바이 있으면 어쩌려고 했잖아 물어본거야 아, 나 진짜 있어가 아니고 만약에 그럼 어쩌래, 마치 그거지 벚꽃 당친대면 뭐할래? 음, 뭐 그런거지 하여간 무식하나니깡 야 쟤가 오른쪽 누구야 광성아 너 거기 너무 가파르지 않니? 흐흐흥 흐흐흫 산 쫓는데 여기 광성아 열 프로면은 존단 쉽게 가하하하 태백산맥인데 저기 소백산맥인데 거의 태백산맥, 소백산맥하고 옆에 있는거 뭐더라? 우랄산맥 아닌데 그건 해외인데 그건 해외야 태백산맥, 소맥산맥 하나 까먹었다 소맥? 소백산맥 레드존? 레드존 괜찮아 우리 끝나고 될거야 앞에서 죽으면 뒤에서 세워주면 되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게 전후회 아니겠냐? 그지? 군필드라 맞지? 이게 전후회야 전후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가자! 오니? 오니? 됐어 지수 왜 이렇게 신났냐? 지수야 경매를 생각해 잊고 있었지? 지수 깨끗박쳤다 지금 ㅋㅋㅋ 아빠드 5탄 경매합니다 어? 나 총 쏘는데 누가 어? 내 뒤에 내 뒤쪽 총 쏘니 났어 나 나한테 쏘고 있어 내 뒤로 계속 날라와 한번 봐줄게 피하고 있어 쩐다 어 나한테도 쏜다 왓다시가 왓다시다 이스키 아 대기 대기 여기 그냥 문만 쬐고 있어 아 문만 쬐고 있는데 문 부서져서 조심해야돼 거기 머리조심 머리조심 그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문쪽으로 가진다 슈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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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어 왔다 이거 연막탄이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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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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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어 온다 얘들어 온다 얘들어 온다 얘들어 온다 어 바로 앞에 있다 어 안 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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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루탄 아 아 슈루탄 아 간다아아아아아 밖에 그냥 포위하고 있어 아깝다 괜찮아 우리 7등에서 7등 샷샷 아 17등이야? 아니지 7등이지 아 7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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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더 잡은